아 깨 있었네요 아니 어제 조약돌 이거 잘못 가지고 왔더라구요 그래서 네 가져 주려고 왔어요 근데 왜 그날은 그 지팡이도 없이 혼자서 그 먼 곳에 갔었던거에요? 사는게 많이 힘들었을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무섭지는 않았어요? 앞이 안보인다고 해서 두려움까지 사라지는건 아니잖아요 그쵸? 두려웠을거에요 많이 엄청 두려웠을거에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용기도 부럽기도 하더라구요 그냥 다 전부 싹 다 잊어버리고 모든걸 내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그게 저한테는 없거든요 알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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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